오늘 경기 좀 저희가 되게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기게 돼서 진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사실 또 24일 날 컨텐츠 데이 있는데 0승 4패로 가기에는 또 싫었어가지고 이겨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DRX 같은 경우 저희가 정말 프롭에 가려면 꼭 이겨야 했던 상대 중 한 팀이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3연패를 끊어낸과 동시에 첫 승을 하고 DRX까지 이기니까 되게 정말 잘 해낸 것 같습니다. 그동안 연습 때 분위기도 좀 빡빡하게 잡으려고 했고 이제 연습 양도 많이 늘려서 진행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여유를 좀 더 가지고 차분하게 경기 임하자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고요. 그동안 좀 이것저것 피드백도 많이 하고 사실 그런 것들이 그런 피드백의 방향성들이 게임에서 나오기는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매몰되다 보니까 다른 부분들을 놓치고 좀 자연스럽게 안 나왔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DRX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더 여유롭게 가보자 라는 느낌으로 했던 것 같고 또 바텀 쪽에 들어갔던 주문도 경기 내에서 되게 잘 나왔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사실 첫 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플레이했다고 생각하고 사실 세 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하는 대로 좀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경기도 잘했는데 결국에는 오늘 좀 포인트는 용싸움일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용싸움에서 조금 실수 나오면서 승리까지는 못 이겨가긴 했지만 첫 번째 판 때 이제 운영 단계에서 조금 절었던 거 빼면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. 라인전 단계부터 시작해서 중후반 운영 단계 그리고 그런 거에서 되게 안정감 있게 잘 해낸 것 같고 좀 아쉬웠던 점은 용 교전 때마다 자꾸 포지션이나 해야 될 일을 잊어먹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. 뭔가 생각보다 되게 할 만한 것 같고 활약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잘 보고 있습니다. LPL 미드라이너는 라인전보다는 약간 좀 더 교전 쪽 교전이나 뭐 한타 성장 그런 거에 중점을 둔다면 LCK 미드라이너들은 라인전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. 국어선수가 인터뷰에서도 얘기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정글 서폿이 되게 롤에서는 정글 서폿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데 조금 승복이 그러니까 실비 선수랑 이제 국어선수랑 좀 화합을 이뤄내는 과정에서 조금 불협화함이 생겼었고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려고 주문을 했던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주문을 함과 동시에 좀 CL 경기를 하고 오게 됐는데 그게 뭐 인터뷰에서도 얘기했듯이 좀 결과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았나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다 생각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. 오늘 경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가 되게 체급 안 밀린다고 생각하고 이제 디테일만 잘 잡으면 강팀들과는 경기에서도 충분히 승리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다음 주에 그걸 보여주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일단 라인전 체급에서 안 밀리고 운영 단계에서도 제가 알아서 잘 할 수 있게 그런 부분에서 보완하면서 할 것 같습니다.